굉장히 아주 부러운데요.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모음 장관하십시오. 중단과 동시에 보상이 함께 이루어진 대성공단과 달리 남북경협 금강산기업은 중단만 있었을 뿐 1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푼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평성에 의거하여 대성공단 기준과 동일한 피해 보상을 실지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기업인들은 하루아침에 통일의 주체에서 이방인으로 평화의 사도에서 악의 세력과 동조한 역도로 전략되어 버렸다. 집에서는 무능한 아빠가 되었고 신용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선 불량한 빨간줄이 그어졌으며 사회의 냉대 속에 어느 순간 삼류의 인생으로 몰락하였다. 기업 스스로의 규칙 사유가 아닌 정부 정책으로 인한 개인, 가족, 기업의 붕괴에 대하여 정부는 그 어떠한 해명도, 그 어떠한 보상도, 그 어떠한 위로도 없었으며 단 한마디의 말만을 대내었습니다.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상식이 통하는 차별 없는 보상 남북 경혁기업 생존권 즉각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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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라.